치솟는 가격에도 명품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명품시장 주요 소비계층으로 떠오른 MZ세대가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기 시작하면서 명품 온라인 플랫폼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질세라 대형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명품 판매에 적극 나서면서 명품 유통 채널의 새판짜기가 한창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한 명품 온라인 판매 사이트입니다. 수십만 원대 신발부터 백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가방까지 다양한 명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결제되고 집 앞으로 편안하게 배송까지 해줍니다. 그동안 품질 확인과 위조품에 대한 우려로 오프라인 구매가 공식처럼 여겨졌던 명품. 하지만 비대면 소비에 익숙한 MZ세대가 명품 소비층으로 급부상하면서 온라인 명품 구매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요 명품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액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고 이용자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명품 온라인 플랫폼들의 성장성이 높게 판단되면서 투자도 잇따릅니다. 머스트잇과 트렌비, 캐치패션 등 명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들은 최근 총 7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이 투자금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으로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캐치패션은 주얼리, 시계, 홈 리빙, 키즈 등 카테고리의 확장을 최우선 순위로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전반의 검색 엔진으로서 아시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 패션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며 새를 키우자 대형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커머스를 통한 명품 판매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롯데오는 지난해 11월 엘부티크 해외 직구 서비스를 선보였고 신세계 SSG닷컴은 라이브 방송을 통한 명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을 통한 명품 소비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MZ세대들은 믿을 만한 명품 유통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아이쇼핑을 한다든가 지속적 탐색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MZ세대의 온라인 명품 구매는 향후에도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명품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MZ세대의 파격이 명품 유통 판도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소연입니다.